안녕하세요. 시청자의 힘차! 배터리가 되고 싶은 이유선입니다. 다양한 방송 경험을 통해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시청자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힘이 난다,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로 즐겁고 뿌듯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. 외국에서 지냈던 8년 동안 당황과 걱정보다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는데요. 스키 동아리, 히스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세계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과 걱정보다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합니다. 이제는 저의 긍정의 배터리를 시청자분들께 채워드리고 싶습니다.